오염만! 어? 누구? 오빠 나 은비 은비? 고 은비? 오빠 나 까먹은 줄 알고 완전 놀랬잖아 너 외국 나갔다고 하지 않았어? 응 근데 오빠랑 결혼하러 왔어 그게 무슨 소리야? 오빠랑 결혼하러 왔다니까? 아 맞다 나 교복 어때? 귀엽지? 너 대학 간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? 응 돌아보고 스ca Lost this lady This lady called Call In Fei junto with Randy Coll 都是俺從小玩到大的青梅竹馬 她本身在澄清美國讀書 但因為我們十年前的換肖 而決定回家跟我結婚 오염만, do you have no other 여전자? But I could take her to the park 可能因為她這次回來 她就想跟我結婚 그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曖昧 그리고 계속 저에게 진공을 기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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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해 이런 거고 나한테 배울거야 머리 뺑에 있어야겠다 오빠 이런 거 누구한테 배웠어 혹시 나 만나러 전에 누구 만나거나 그런 거 아니지 내가 누구를 만나냐 짜증나 빨리 올걸 그러니까 빨리 올지 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큰 거고 내가 이거 하자 이거 하면 너 다쳐 지는 사람이 이따 택시비내기 오케이 콜 위험하니까 뒤로 가있어 응 자 간다 오빠가 좀 살살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은비 차례야 잘 봐봐 다치니까 주먹을 꽉 쥐고 이렇게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고 호흡을 가다듬고 이제 좀... 오빠 뭐라고? 어... 아니야 잘 치네 너희도 안팎 넌 흥뾱 너흥뾱 너흥뾱 넌 이렇게 힘이 진짜 잘 하면 저흥뾱 내가 너흥뾱 했을 때 돌아다니라 다흥뾱 다시 확인해 러시아 너흥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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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한국에 언제 들어왔어? 너흥뾱 너흥뾱 그래서 다들 여기서 하숙하고 계신다고요? 안녕하세요 어? 밀크걸스? 뭐야 오빠?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 있는 건데? 저를 또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오빠가 하도 얘기해서 아는 거니까 좋아하지 마시죠 그래서 이 얘기는 누군데? 아 말숙이 친동생인데요? 오빠랑 결혼하러 온 고은비예요 니가 무슨 결혼을 해? 뭔 소리야 저 스무살 됐고 앞으로 여기서 살 거예요 여기 방도 없을걸? 야 고은비 너 나랑 얘기 좀 해 아 말숙이 완전 빡쳤네 너 내가 왜 이러는지 알지? 왜 그러는데? 언니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오면 어떡해 엄마 아빠는 알아? 그럼 왜 왔는데? 우유만 오빠 보라 나? 언니는 왜 여기 있는데 친구라며 나도 여기 같이 살 거야 갑자기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어렸을 때부터 오빠랑 같이 사는 거 꿈이라 그랬잖아 그게 언제적인데 너 지금 성인이잖아 맞아 나 성인이야 나 이제 언니보다 가슴도 크고 엉덩이도 커 야 고은비 너 진짜 죽을래? 둘이 간만에 보는데 싸우지 말고 왜? 간만에 은비 보니까 여자로 느껴져?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넌 그리고 우유만이 왜 아직도 좋아? 얘 얼굴을 봐 완전 엉망진창이잖아 좋아 못생기게 귀엽잖아 내가 언니보다 오빠에 대해 더 많이 알걸? 오빠도 언니보다 나에 대해 더 많이 알거야 오빠 오빠 맨날 어렸을 때 내 점 가지고 놀린 거 기억나지? 그거 어디 있는 점인지 기억나? 음.. 엉덩이? 맞아 역시 오빠 나 기억하고 있었어 오빠 그럼 우리 같이 모욕한 건 기억나? 우리 막 탕에 들어가가지고 오리도 막 띄우고 거품해주고 그랬는데 나 목욕 끝나고 나면 고양이 옷 입겠다 그랬잖아 기억 안나? 기억나지 너 그때도 그 옷 안 입으면 목욕 안 한다고 엄청 난리쳤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거든? 언니도 입겠다고 엄청 난리였거든? 어? 뭐야? 뭐야? 아는 사람이야? 아니? 아.. 저 사람 오늘 아침에도 본 거 같은데 아 그래? 둘 다 늦게 다니지 말고 밤 늦게 다니때는 내가 데리러 나갈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내가 A 역시 우리 맨 너무 든듬해 하여간 고은비 이번에 엄마 아빠 알면 나 진짜 커버 못 쳤 아.. 술 땡경 술? 좋은데? 오빠 우리 술 마실까? 우리 고양이 옷 입고 이제 뭐 입고 가야할까? 오빠 우리 고양이 옷 입고 가야할까? 오빠 우리 고양이 옷 입고 가야할까? 우리 고양이 옷 입고 가야할까? 넌 뭐 이딴 걸 좋아하냐? 진짜... koş Apollo 이 지분도 sites에도 데이터의 거기에 빠져가 물 화장실이나 가려고 한다. 여기에서 일종의 수업에 현장가 발생한bar가 있었습니다. 제가 3층을 상상해 보컬이도 모르게 하기로 했어요. 원래 여기에서 1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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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을 가고 오늘 2층에 1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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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층에 1층을 가고 싶어요. 그런데 저는 손님이 한 벽으로 가득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벽이 한 벽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에요 그런데 곧은 피에 한 벽이 처음에 또 그는 그 장면을 다시 걸어둡 수 있는 게 아니라 또는 다시 손님이 한 벽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규모에게만 놓고 그럼 내가 사규모에게만 놓을 테니까 뭐 줘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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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줘? 내가 선물권 하나 줘 우유만 이용권 아 소원권 줄게 소원권 예스 누군진 모르겠지만 유만 오빠한테 직접 대지 마요 오빠 나 소원권 하나 남아있는 거 맞지? 둘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? 그리고 이 방은 또 뭔데? 여기가 못 들어가는 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? 그렇게 해서 저희도 안 들어요. 하지만 걱정하지마. 시청자 검사는 봐서 저희도 나에게도 좋다고. 그리고 이 방은 왜 이렇게 좋아해서 나에게도 좋다고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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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왜 이렇게 땅 마주치니아? 역시 우리의 은명이라니까. 오빠, 나 오위만 송학관실래? 다음 시간에 다시 전화시켰습니다. 원래 지금 전화시켰고, 또 전화시켰고 저로는 구입하고자 다양한 시장들도 전혀 이뤄 그렇듯 제가 모임해 공인휘와 그가媳婦이 갑자기 신차이 슬퍼 하라? 아니야,쓰지 According자 누구지 내가 어떻게 알아? 응, 제일 작은 거 이거 내 거지? 야! 아 미안 미안 오빠가 눈썹미가 좀 있네 무슨 눈썹미가 있어, 쟤 아무것도 몰라 근데 저거 언니 거 맞지 않아? 맞긴 한데 이거 길고 짧은 건 까봐야 하는 거지 진짜 까봤다가 언니 상처받으면 어떡해 니가 할 말은 아니거든 이거만 비키니 같은 거 입고 보여줄 수도 없고 비키니? 오빠 우리 바다 갈까? 갑자기 바다? 응 날도 너무 덥고 나도 보여줄 거 있는데 좋네 가자 저도 안 갈 이유는 없죠 바다 좋지? 그럼 우리 말 나온 김에 지금 갈까요? 내 껌 그냥 가져간게 竟然吵幾句就整班人說要去沙탄 如果全世界的女人都是這樣吵架 你说 그 세상에 왜 이렇게 멋있냐? 너는 비키니 또 하나는 비키니 그리고 여러분은 비키니 아 뭐야 오빠 내 수영복이 제일 마음에 든 거야? 너 초록색? 엄청 잘 어울린다 아 진짜? 오빠 나 진짜 잘 컸지? 어? 이거 은근 간지럽다 너랑 잘 어울린다 응? 너무 크기 몰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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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시원해! 아침에 집중도 많은 여자들이 다 먹으러 왔습니다. 그럼 당연히 선택한 은피라! 저랑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먼저 얘기하셨어야죠 떨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해요? 자기 멋대로 그렇게 체 가는 게 어딨어요 그럼 우염머니 정해 누구랑 먼저 이야기할지 고은비 왜 이제 와? 미안 나 여기 들어오고 나서 오빠 이 방 거의 처음 들어온 거 알아? 진짜 서운해 에이 내가 막 들락날락하긴 좀 그렇지 이젠 왜? 어? 왜 쩐 그런 건데? 그야 여자방이니까 내가 여자로 보이긴 하나보다 너가 남자는 아니잖아 말장만 하지 말고 나 여기 오빠 보러 온 거 진심이란 말이야 그래 아는데 말쓰기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온 건 좀 심했지 오빠는 언니 얘기 안 하면 나랑 도저히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? 나 미국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오빠 생각만 했어 오빠한테 누가 생기진 않았을까 내가 갈 때까진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자마자 오빠한테 고백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여기 와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 같은데 오빠는 진짜 물처럼 잡아도 잡히지가 않아 잡은 거 같은데도 다 세어나가 있고 공비 몰랐던 거 아니잖아 오빠 진짜 바보 아니야? 나처럼 어리고 예쁜 애가 좋다는데 솔직히 난 이해가 안가 그러니까 나는 됐어 나 잘 거야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고 나중에 대답해줘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또 한 잔피喝醉了 然後叫我去接她 오빠 오빠 어우 술 냄새 뭐해 왜 이제 말 수트 뭐야? 멋있다 나의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 이거 입지마 얘들아 내가 말하는 내 남자친구가 어때? 완전 귀엽지? 뭐? 술에 잊지 마고 말하는 사람은 내 남자친구가? 모르겠어요. 평소에 어떻게 생각해? 근데 성인 지야, 저는 이 남자친구가 제일 좋아. 네, 저는 남자친구가 제일 좋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때? 우리 완전 잘 어울리지? 오, 잘 어울린다. 대박. 술도 얼마 못 마시는 게. 엄청 취했네.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가자. 가자, 안녕. 아휴, 얼마나 맛인 거야. 집 앞에 수상한 사람 돌아다녀서 위험하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 오빠 불렀지. 나 안 왔으면? 오빠 안 왔으면... 오빠 불렀지. 그래도 안 왔으면? 그러면... 오빠 불렀지. 오빠, 내 친구 얘기인데... 진짜 짱친 완전 짱친. 걔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하냐는데...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? 누군가 아직 아무 잔인 여성도 있고 너의 친구가 그냥 이들에게다 표현하냐고. 고백하라고 그래. 왜?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게 후회가 더 되더라고요? 응. 맞아. 그래야지. 다시 화이팅 해야지. 네가 왜 화이팅 해? 응? 아니 다시 화이팅 해 보라고 친구한테 말해 준다는 거지. 이제 우리 집에 가자 ㅎㅎㅎ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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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집이랑 저희 학교에 대해 이 학교에 대해 물어봤어요 간단히 물어봤 cells reverser 거리는 시간에 Gonie 왜? 무슨 말이야? 응..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잘 맞잖아요 응.. 한번 확인해볼래? 이번엔 왜? 장학금 때문에? 아, 그것도 있고 나도 이제 오빠처럼 돈 벌어야지 가고 싶은 회사 있어? 음 비밀 자자 보드십쇼 여기는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일할 고은비 사원 안녕하세요 고은비입니다 우선임 어디 갔나? 재밌네 저기 원해 우선임 일로 와봐 네 부장님 여기는 우리팀 막내 회사 정할 수 있게 사수육화점 팍팍 해줘 응? 어?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ㅎㅎㅎ 另一個結局 就是當你和欣妃做功課的時候 你不停的聊她玩 接著你們就去了遊樂場那裏 公比 응? 公比 啊 공비 아, 왜? 짝 아, 장bone 아름다운 테러블렛 과연 운영 끈적 덮젼 배고 뺨 덮젼 너무 뺨 멈춥 뺨 그리고 뺨 전 dep 01 연봉 뺨 그럼 다른 애랑 했나 보다 뭐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야 오빠가 오늘 기권 학교까지 왔는데 그 날 뭐 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해 알았어 그만하면 되잖아 답할 텐데 얼른 가봐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간다고 야 고은비 고은비 답변 지금까지 드린 반복어 3 그니까 이 마지막 예정인 비의 마지막 직원 정신이 끝까지 마지막에 있는 의심은 안들던 这样 안녕, 안녕! 잠시 보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기에게 강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쉽죠? 실제 MBTI는 ISFJ E-NFJ E-NFP 대책 없이 한국으로 넘어온 걸 보면 피가 확실합니다 안 돌린다 아 근데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? 본인 외모로 아 음 네 얼굴 아무래도 몸매는 사기를 칠 수 있지만 얼굴은 사기를 치기 조금 힘들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고조사토로요 사실 이상형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상형이 딱히 없어서 그냥 2D 남친 중에 한 명을 골랐습니다 제가 유만오빠를 참 많이 좋아하지만 찌질하고 못생겼기에 뭐라도 일을 잘할 수 있는 고조사토로를 고르겠습니다 제가 웹툰 강의여가지고 항상 웹툰을 달고 살아요 저를 보고 여기까지 와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촬영도 열심히 임해가지고 여러분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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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